일어나면 벌써 오후 3시 우울해 왠지 날씨 때문인지 보고 싶은 건 아닌데 습관처럼 보게 돼 SNS 보고 더 우울해져 남들이 다 나보다 더 행복해 보여 세상 모든 걸 다진 것처럼 너는 완전 예민해 I don't know what to do I don't know what to do 이 어둠 속에서 벗어나게 해줘 I don't know what to do I don't know what to do 채워지지 않는 텀빈 레마 잠이 안 오는 새벽 3시 It is Maybe it is... 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